울진굴은 10년 전부터 플라스틱 병에 담아 공급해온 수돗물인 보배수 생산을 환경부의 플라스틱 감축 지침에 따라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. 350ml 용량 수돗물은 내년부터 공급을 전면 중지하되, 재난과 가뭄, 단수 등 비상시에는 기존 1.8L 용량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울진 정수장에서는 소용량 15만 병과 대용량 2만 병의 수돗물을 생산해 보급했습니다. 울진 정수장